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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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입니다 지금부터 대기업 cvc 보유정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정부가 7월까지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던 기업형 벤처 캐피탈 규제 완화 일명 대기업의 cvc 보유 방안을 위한 규제 완화에 대해 주요 문제점을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대기업의 자본을 벤처 투자에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겠다는 이번 발표는 금산분리 원칙에 입에 된다는 해석이 이미 국회의 입법 조사처로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벤처회사에 대한 내부거래와 일값 몰아주기 등을 통해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변법적 경영 승계에 악용할 우려가 높다고 경고하고 있으면서도 정부는 이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정부와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발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를 이유로 대기업이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부의 무분별한 구제 완화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국민께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의원이자 정의당 혁신위원장이신 장혜영 의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의실전 시민연합 정책위원장님이시고요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님이신 박상인 정책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이신 정상영 변호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김경자 수석부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참여연대 김주호 팀장님 신동화 간사님 이지우 간사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경실련의 오세영 팀장님 민주노총 김석정책국장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첫 번째 발언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의원이신 정의당 장혜영 의원님을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부와 여당이 또다시 금산분리 원칙을 허물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경험한 금산분리 완화 요구의 특징은 처음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이유로 작은 틈새를 열어달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요구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일반 지주회사의 기업 주도형 벤처 캐피탈 즉 CVC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벤처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국내 대기업들이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대기업이 CVC를 설립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성처럼 지주회사가 아닌 대기업 집단 그리고 하나금융지주와 같은 금융지주회사들은 이미 CVC를 설립해서 벤처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SK와 같은 일반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CVC 없이도 직접 지분 투자를 통해서 이미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벤처 생태계에서 가장 큰 자금 줄인 정부의 정책 자금 역시 올해의 설립을 목표로 하는 벤처 펀드의 규모만 5조 원에 달합니다 대기업 일반 지주회사에 CVC가 도입되지 않아서 벤처 생태계에 자금이 부족하다는 전제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필요성에 동의하기 어려운데 부작용은 분명합니다 그간 공정거래위원회는 CVC가 재벌이 내부 거래와 일값 몰아중이 등을 통해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및 편법적인 경영 승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그 도입을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자 정부 여당은 지주회사가 CVC 지분을 100% 취득하도록 하고 또 총수 일가의 특수관계인 지분이 있는 벤처 기업에는 투자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듯 금산분리 완화 요구의 특징은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CVC 도입을 주장한 한 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보면 벤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주회사의 지분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CVC 도입 이후에 어떤 조건을 달아놓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점진적이고 또 강고한 금산분리 원칙의 완화 요구로 이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도 산업은행의 의결권 지분율을 확대해 준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에 대주주 요건까지 완화하지 않았습니까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어떠한 요구도 답은 하나입니다 시작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노동조합과 함께 정부 여당의 금산분리 완화 시도를 단호히 막아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언은 일반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 캐피탈 소유 허용의 문제점과 금산분리 완화가 어떤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 경실련 박상인 정책위원장님 모셔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박상인입니다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됐을 때 그동안 만년한 순환출자 구조를 끊고 지주회사 체제로 감으로 인해서 경계력 집중 억제 그리고 불투명한 소유 지배 구조 개선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주회사로 전환을 이른바 유인하기 위해서 그동안 정부가 지주회사 규제에 대해서 또 전환 정책에서 많은 유인책을 이미 제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이라는 분리는 인적 분할을 통해서 자사주를 활용해서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궁극적으로 높이는 그런 현상들이 지주회사 전환 체제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과세 이현을 통해서 지주회사 자회사 간의 주식 수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결국 총수일가가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많은 당근을 줬습니다 거기에 나가서 지주회사가 처음 도입됐을 때 지주회사 자회사 2층 구조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한 2층 구조의 규제를 2007년 노무현 정부 마지막 회에 사실상 3층 규제로 대포 관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벌기업들이 지주회사로 갔습니다 세습을 위해서 자사주의 마법을 활용해서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지주회사 규제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체제에서 경제력 집중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있는 규제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바로 금산분류의 원칙이고 다른 하나가 출자 규제입니다 출자 단계와 지분율에 대한 규제입니다 작금에 CBC라든지 벤처 지주회사에 대한 논의들이 들어오면서 궁극적으로 지주회사 체제가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서 갖고 있었던 금산분류와 출자 단계에 대한 지분율에 대한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정부는 벤처 지주회사라는 제도를 공정거래법에 도입했습니다 벤처 지주회사를 활용해서 사실상 재벌 대기업, 지주회사 체제 재벌들도 충분히 벤처들에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또 벤처 지주회사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지주회사 출자 단계에 대한 규제를 다시 한번 허물고 있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CBC까지 도입해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주회사 규제 자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것이 익숙한 수법입니다 출자 총액 제한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끝없이 예외 규정을 만들고 적용 제의를 만들고 졸업 기준을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2009년에 폐지해버렸던 그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나 남아있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이렇게 심각해서 그나마 하나 남아있는 지주회사 규제마저 모두 없애겠다는 것이 CBC를 도입하겠다는 저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CBC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하는 민주당의 재난자본주의 1호 법원이라고 감히 부르고 싶습니다 경제 위기를 빌미로 해서 기득권에 더 많이 갖다주기 위해서 재난자본주의적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기필코 시민들의 국민들의 심판을 받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차등 의견권 도입까지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차등 의견권 도입은 재벌 세습을 제도화해줌으로 인해서 재벌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넘어서 재벌왕국을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만약에 차등 의견권 도입을 추진한다면 저는 시민단체의 노동조합 모두가 일어나서 정권 퇴진운동에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촛불혁명으로 시민들이 재벌들 뒤를 봐주고 세습을 연구와 법지화시켜주고 경제력 집중을 허무는 그런 꼼수 입법을 하라고 민주당에게 180석을 준 것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킨 거 아니라는 것을 시민들이 분명히 의사를 표시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걸음으로서 지주회사 체제에 CBC라는 것이 사실 벤처혁신에 도움이 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마치 바보 취급하면서 마치 벤처혁신을 위해서 CBC를 도입한다는 말 같지도 않은 주장을 통해서 재난자본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진정으로 벤처혁신을 원한다면 징벌 배상과 디스카버리 제도를 도입해서 기술 탈치부터 막아야 됩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의해서 기회가 없는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되면 혁신이 일어납니다 이런 정공권 바로된 길은 보지 않고 오히려 혁신이 일어나지 않은 현 상황을 핑계삼아서 재벌들의 소원인 금산분리 완화와 세습의 제도화를 위해서 불철주야 꼼수를 부리고 있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을 강력히 성투하며 재난자본주의자라고 저는 그들을 부르겠습니다 그 재난자본주의자가 이 땅에서 국회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저희들은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 시민단체 노동조합과 끝까지 투쟁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등 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시 예상되는 지배주주의 이익 독점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이신 정상현 변호사님 모시고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등 의결권 제도라는 것이 다른 주주들과 차별해서 특정 주주에게 한 주당 두 개 내지 열 개까지 의결권을 부여하자 하는 겁니다 상법상 일주일 의결권 원칙이라고 하는 주주평등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의 기업 현실이라든지 이사회 구조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재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보면 결국에 사익 추구 활동이라든지 또 소수주주에 대한 권익 침해가 아주 명백해서 CG라고 하는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에 대해서 발표하는 데가 있는데 아시아 11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8위 9위 이렇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사회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다른 형태 여러 가지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될 여러 가지 원칙들을 오히려 아주 후퇴하는 형태로 지금 차등 의결권 제도를 도입하자 하는 것이 참 잘못된 것입니다 현재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차등 의결권 제도 도입을 얘기하면서 차등 의결권 제도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라든지 위험성 같은 것들은 별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무작정 사실은 차등 의결권 도입으로 인해서 벤처기업 경영진들이 경영권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차등 의결권을 도입해야 된다 또 그걸 통해서라야지만 사실은 벤처기업들이 IPO를 많이 할 것이고 또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전혀 지금 근거가 없습니다 실증된 자료조차도 하나도 없고 세계적인 조사에 의해 보면 일부 벤처기업들에 대해서 차등 의결권을 도입했다고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초기에만 잠깐 차등 의결권 도입으로 인한 투자가 일어나다가 결국에는 자본의 이동 같은 것들을 불분명하게 해서 그 성과가 떨어진다는 것이 지금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상법을 2011년도 4월에 개정하면서 사실은 무의결권 주식 제도를 도입하고 또 의결권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입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상장 회사들에 대해서 보면 무의결권 주식을 도입한 데도 없고 그리고 의결권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경우도 극히 드뭅니다 이렇게 사실은 무의결권 주식이라든지 의결권을 제한하는 형태의 여러 입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차등 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한 것이긴 하겠지만 사실 상당히 그 저의가 의심되는 바가 있습니다 현재 도입되는 법률 안에 대해서도 보면 차등 의결권이라고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차등 의결권을 도입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특히나 중요한 차등 의결권 도입하는 주체에 대한 부분도 법률 안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시아에서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데서 일부 차등 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면서는 사실은 그 시장에서 상당한 연구와 토론을 통해서 수년간에 걸쳐서 준비를 해왔던 것이 준비를 해왔던 것들이 반영되어서 사실은 일부 아주 예외적으로 도입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조차 없이 사실은 재벌이나 또는 벤처기업 쪽에 업계의 입장만 주로 반영된 형태로 지금 도입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 위원장님을 모셔서 기자의 견문 낭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자의 견문 정부는 재벌의 벤처 산업 지배 및 지배주주의 이익 독식 야기할 규제 완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정부는 지난 6월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벤처 산업 투자 활성화를 구실로 일반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 캐피탈 cvc 소유 허용 벤처 지주회사의 비계열사 주식 보유 그리고 벤처기업 차등 의결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일반 지주회사의 cvc 소유 방안을 구체하겠다고 공식 언급했다 이러한 정부 기조에 화답하듯 여당 국회의원들은 제21대 국회 공정거래법 1호 2호 3호 개정안으로 일반 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허용하는 안을 입법 발휘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입법은 벤처 산업에 대한 대표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재벌 대기업의 경제적 지배력 강화 및 부의 집중과 같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으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벤처 산업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는 소수 주주권 보호 및 기업 경영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 장치 공정경제 확립 등 제도의 기본 기반부터 다져나가는 것이다 정부는 벤처 산업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를 밀어붙이기에 앞서 현행 대기업 투자 유치 중심의 경제 정책을 재검토하고 대중석 기업 간 전속 거래 구조에서 발생하는 기술 탈취, 불합리한 이익 분배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을 타파하는 데 힘을 쏟아야 비로소 벤처 기업의 창의력 발현과 기술 개발, 투자 의혹을 고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집중 투표제, 전자 투표 제도 등 소수 주주의 기업 지배 구조 참여 보장 및 독립적 감사 선임, 이사회와 집행임원의 분리 등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기업의 경영, 기업 가치를 제거하는 방향이 아니라 기업주의 사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역시 유념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사업이 실패할 경우에도 충분히 재기 가능할 수 있도록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으면 충분한 자본을 가지지 못한 시장 참여자가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기반한 모험적 창업에 나서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가 이번에 내세운 벤처 산업 규제 완화 방안은 사실상 대기업의 벤처 산업 지배를 가능하게 하고 지배 주주의 이익 독식을 보장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방침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터를 요구한다 이와 더불어 국가 경제 및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가능한 발전, 경제적 불투명 완화와 부의 독점 규제, 공정 교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이 전제되어야 가능함을 정부가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를 요구한다 배진교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의원, 정의당 민생본부, 경제적인 실천 시민연합,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기업의 기업형 벤처 캐피탈 소유 허용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지 않도록 정의당이 속한 기재위와 정무위에서 해당 사안을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무리한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